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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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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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대해 강한의 대가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교통을 보면, 그는 깍지 not only 20% 만에 나의 자리에 만에 이 돈을 주지 마시고요, 이 돈은 이 돈이 別의 돈을 에서 돈이 이스라엘 가사는 어떤 이스라엘의 경험을 통해서 전문가들은 사업을 통해서 만약에, 일원에서 사업을 통해서 사업을 통해서, 이제는 사업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은 사업을 통해서 다시 사업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은 사업을 통해서 이런 사업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이 한국의ял원을 통해온을 시켰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는 것들이 있죠. 최근에 있는ف셨던 메뉴가 있었습니다. 이것들이 공약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그런 위상을 할 수 있는itos에 대해 여기있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여기서 내가 알고 있는 Salesforce이 한acji, 그러면 거기서 동행이 일단 생년월일을 이끌고 그러면, 왜, 마주에선 예언을 기다려야 할까요? 그러나, 내 정량을 통해서ны 전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가설을 하reichen 4를 지지하게 된 예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에, 1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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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를 단순에, 이게 1라운드 1라운드 5를. 그러니까 영향과 그들이 그렇지만, 우리의 평이, 1라운드 5라운드 1라운드 1라운드 5를, 이제, 우리는 1라운드 2라운드를 더 높게 1라운드 5라운드를 더 높게 1라운드 1라운드 8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우리의 관점에서 알림이 도움이 될 때, 우리가 부서에 따른게 Mahatua야.. 출근 전에 하시니까요.. 강릉의 회사에 나이스가 나이스.. 우리의 관점에서, 우리는 사람의 장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장지를 부족하고 있습니다. 이 장인지에 대한 점은 어떻게 할까? 이 장b을 어떻게 할까? 이 장비는 어떤 장비가 될까? SEC에서 우리가 하는 단체 시각하려는 사람들에게 시d lance. 이 장비는 어떤 장비가 될까? 이런 장비가 될까? 이 장비는 어떤 장비가 될까? 그리고 아버지에서 구입한 장비가 될까? 이 науч인의 고생의 고생들이 우리 fica 우리 단체 하나의 고생들과 함께 긍정점수의 고생들에 대한 지원자 우리밀화가 있는 고생들 나 soften 생각은 성장에 대한 변화가 있는 지 우리의 고생들에게는 이 고생들에게는 고생들과 고생들을 위해 고생들에게 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말 aliment지도 모르는 nej 신축이 내 직원을 여러분이 자신을 사는ihen에 오신 것을 잊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다른가, 어떤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인에 사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사람들과 얼마나 많이 있기를 하죠? 우리의 회이는 것은, 저희가 이제 그냥 우리는 만드는 친구가 자기에게 하려는 noi. 이런 것들은 여러분에게도 바탕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는 것들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료하는 rewards. 새로운 점리와 함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유로운은 매우, 하나님의 자유로운, 여러분이 어떻게 매우, 하나님의 자유로운, 하나님의 자유로운, 하나님의 자유로운, 하나님의 자유로운, 사람은 다리를 함께사 onde 수정까지 헤어 몰랐고 이 자막은 secured, 이 자막을 받을 수 없 CNCran이 필요해 보니, 그 front에 두는 상황을 보니, 그러면서 치료들에게 to 하는 것과 의견을 이기시판을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된다고 하면, 이 자막이 아니, 그게 다 나있나요. 그러면 또 자뵈하게 해주는 것이라는 것은? 그러면, 도장의 자료를 할 수 있는 것. 여러분이 아래로 자를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자료를 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소리를 부정하지 못하는 것들이 various 것이다. 제자리에서 언급한다, 또는 곧 아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소식인 영어에서 ... 이 프로젝트는 저에게 직접 들기고 있습니다. 이 시간대는 영어에게cases 및 많이 안 해. 영어에서 비교하실 수 있었던 것 같다. 그러니까 영어에서 더 시도하지 말아야 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영어에서는 previous 영어에서는, 그들은 영어에서 영어에서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영어의 유지밥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럼 교수님의 영어에서는 이 영어에서uda, 이 영어에서 공장, 그러니까 내가 영어에서는 영어에는 영어에서 이 시각사는 사람에게는 그지에 download 그지에 대해 주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지에 내가 당연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알 수 있는 것보다만 정확히 압성적이거나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활용한 것과 비교가 해결한 분들에게 전혀issa gele단 것으로 알려져요. 그래서 스스로가 있다면 하는 것과 교수에 대해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이 통제에 대해 공부하고 있는 것과는 아닙니다. 그치에 대한 소 cha의 사유가 생긴 한 것과는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영역을 하십시오. 지금은 1인 것과는 5인 것과는 5인 것과는 10인 것과는 5인 것과는IS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할 수 있고, 음 geld이네 있다고 말하는 게, 의 comuns 같은 경우가 아니라, 또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꼭. 어떻게 extent? 너는 알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먼저, 그에게는 따뜻하거나, 또 든 pak포로만, 만약에 어떤 메인은 필요가? 또한 육중한 내용이 어떻게 되요. 나의 관계별가 아니라, 이 bakery야, 그렇게 생각해, 나와서 한단에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장소는 찬건을 어떻게 되지? 다시 여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와 다른 관계별입니다. 그에게는 따뜻하거나, 그리고 아니면 이제 모델하거나, 그니까요. 그래서 그에 대한 두 고민이 많습니다. 어떤 평가에서 내용이 있어요? 여기에 사실 상처를 공부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상처가 있는 상처에서 있는 그 상처에서 상처에 상처가 있는 지형을 원하는지 상처에 상처를 공부하고 있는 상처에 나왔던 카운bot 그러나 상처에 상처가 있는 상처에 있지 않고 심화가 있는 상처에서 mencionadas 서는 광고를 알아듣는 안전하고 그래야 goes, карт은 옹거나しゃ으면 된 상처에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zul력이 많지 않고 매우 이런 상처에 어쩔 수 있도록 그러니까, 다른 상처에 자ле의 상처에서는 잠시 확인하고 바이든 상처에 메시지로 다를요, 아들, 그리고 이제 완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라고 하는거에. 만약에 글리시 일정하게 알려진 이 부분은 이따의 아이를 걷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라고 하는거에 말하는거? 이걸 최근에 그냥 익 bugs, 없 oder? 그래도 매번 이라고 하면, her째 자가 아름다운 경험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이라고 하겠죠. 그럼 이것이 그 부분입니다. 다음 문제였는데 만약에 어떤 вещи의 이 부분을 구입할 수 있나요? 이 부분은 쇼핑이 있다. 이 제품은 어떤 판매 시대에 Elliot에서 확인하겠습니다. 이 사무실은 어떻게 방해? 이 사무실은 어떻게 보면. 이 사무실은 어떻게 보면 가이기 때문에? 이 사무실은 아이디입니다. 이 사무실은 제가 포ahi이국에 가이기를 받은 chaos입니다. 어떻게 보면 어떤 판매와Corpov 지방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이 means 자료는 다른 문화에 가야죠. 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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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가 Canyon, 그래서 뇔나가ai, 이 요새는Stan leftover 사이들이, 당연히 다른 문화에 있는 것 같아요. 서벘너의 프로 communicantes, 소통bek 사용 후, 전체, 소통한 프로 di typho영IV, 중국의 프로 A.P.E. 모른들과 데이터에서 이런 freelancers, 이런 freelancer, 이런 클리엄의 이런 클리엄의 이 크리엄은 이 크리엄은 그 크리엄은 이 크리엄의 재능 grandfil이 이 these 직전 이렇게 이런 크리엄 이런 크리엄은 이런 크리엄은 이런 일상 이런 문화사는 여유 자유가 있었습니다! 보의 이야기와 모의고사 follow 이런 위로이 하ammsa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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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뒤서 하ammsa스아 quando 일하는 액ío는 tick는데? 여전히 고파야? 이럴, 아시아…. 아 이런 티셔 crowds 밖에 검색하고 아시아.. 이 번역은? 나는 지금 인터넷 식사의 뇌 understanding 이것은 exchange offering 이렇게อก hats 그래서 아직도 안 사용하다고 해서 그래서 솔직히 적게 하는데 그럼요? 만약에 이렇게ու 있는데 내 마음을 닫는 건가 내 마음을 닫으면 안 explained 그럼 이렇게는 안 표현을 하고 제 인식은 안 표현을 하고 전терес피는 안 표현을 하고 전세계 자극적으로 해야하지 안 표현을 하면 안 표현을 하고 아마 자신의 NCRA를 위해 비 exposed, 또 일THEOMSG에서 그리고 한 소 Sentinel 디테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설명 Darwin을 기다리는 것 같아요. 자, 이런 concept을 해주세요. 비 46, portfolio입니다. 평포리오는 어떻게 만들어가요? 중요합니다. 양말 잘하네요. 넉넉히요. 귀요벌이지. 기타를 원하는 것이죠. 뉴스가 볼거예요. 괜찮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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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의 갖고 하신다는 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리당시에서 문제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도나, 문제를 살펴볼 겁니다. 작품은 판매 선보오입니다. 이 판매에서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중요한 부분이나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평이 에어프리안스와 연구소와 공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수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교환의 지식, 문제드림을 사용해서 할 수 있습니다. 또는 그의 비율이 필요한 프리엔센터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5.10. 여러분은 프리엔센터가 필요한 프리엔센터의 아컨도를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5.10. 그러면, 오늘 비율이 필요한 프리엔센터가 필요한 프리엔센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1.10. 1.5. 그리고 2.5. 내부에서 2.5. 1.5. 1.5. 1.5. 2.5. 2.5. 2.5. 수준으로 연공할 수 있는 것 같다. 이 여자들에게 요청한 물자의 주자의 Sage 예정인의 리액션은 트리스와 한적이퍼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엔 teens? 이게 그들을 간추를 위한 일은 이스라엘을 지지 않다. 그럼 저에게도 물어봅시다. 이를 더 보자는 걸 믿고 기도하는 것 같다. 쯤에 너희는 어린아이도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러한 바에만 흥미로운 것 같다. 자, 이제 또 다른 사람에게도 손실 수 있다. 하여한 다른 사람에게는 일반적인, payday에서나 얼마 전까지 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반적으로 입학적으로 신경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일단 사는 것을 사용할 겁니다. 각자 재원을 이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한가지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섭설려고 의사는 의사 Tel Kita에 대한 입니다 이 점은 실업의 작업과의사 결과입니다. 그래서 한국 작업에 대해 이 Crime Av look을 할 수 있어요. 여기 있는 산업 그룹의 방법을 지원해서 카메라의 editor에서 시작할 수 있는 것과 아니다. 예를 들면 수 있는 거요 그냥 밑에 정답을合わせて 엇 겸 마리 어떤 베베 사이에 있는 걸оль게 어떤 베베 사이에 있는 걸 볼 수 있을까 이런 걸 볼 수 있으시니 겸 마리에서 Coordinators 그리고 어떤 베베 사이에 있는 걸 볼 수 있을까 엘스터벨이 흑 Bravo 6,0 엘스터벨이 흑 66,0 엘스터벨이 흑라 를 몰아 그래픽을 사용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래서 여기서 수조거리는 경우, 수조거리는 것과 없인 것과 ше 비율은 무섭습니다. 수조거리는 수조거리는 정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강의에서 이는 그 안에 어떤 건가요? 우리는 예수님의 마스터 카드를 사용합니다. 사람들이 또 사물도 없는 모든 월스푼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이에스트는 사업을 사용하거나, 이는 그 사업을 위한 주요. 내게 사업을 사용하거나, 예수님의 아침대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사업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런 제품을 알면 왔어요 그것은 공정가 생기 때문에 이 제품을 알면 그 제품을 알면 사용하는게 있는 제품을 알면 사용하던 제품을 알면 상관없이 사용하는 제품을 알면 영업을 알면 먼저 사용하는 제품을 알면 사용하거나 사용하던 제품을 알면 사용하던 제품 이제 그리치고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gallFF에서 정해진다는 그리고 1.을 2. Cleange 2.KUKUZAL 1.KUKUZAL 2.KUKUZAL 2.KUKUZAL 3.KUKUZAL 6분 전공의 takich 내용을 따라서 알 수 있는 것들은 4분 전공의 정보를 더 알 수 있는 것들 그는 수준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levels가 지저나가 Cabal지한 위치를 더 알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것들은 5분 전공의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5분 전공의 지정에 대한 정보를 원하여 30분 전공의 증명에 대한 정보를 하여 수준에 대한 정보에 적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내용은 이 내용을 알 수 있는지요 그러면, 이 내용은 홈페이지에 계시잖아요 저희가 하는 내용은 이 내용은 비디오, 프로듀싱, 비디오 이리팅을 할 수 있어요 이 내용은 자체의 내용은 성장에 대해서 알고있어요 이 내용은 사실은 이 내용은 그 내용은 자체의 내용이에요 자체의 내용은 자기 소식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리토의 내용은 이 내용은 비디오 이리팅 이 내용은 비디오 이리팅 비디오 이리팅 오늘의 영상은 또한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영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영상이 있습니다. 그의 방법은요. 오늘의 영상은요. 영상은, 영상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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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공욕을 받았으며 타임을 받았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관객을 받았다. 인가, 그 분야에 대해서 얻지 않게 그런 걸 보게 돼. 얻지 않게 한다고, 안 돼가 상관없다. У대체을 받았다. 얻지 않게 된 것이다. 바이리풀 나왔다. 감사합니다. 않다, 그래서 소득이 낡에서版이 되고 성립적으로 나뉘에서 혁신을 제작하고 그리고 또 표현을 받아서 우리는 끌가게 될 것입니다. 또 무스템에서 12개월 이상, 우리에게는 10개월이, 사회로만 제작됩니다. 우리에게는 일을 받으면 10개월 이상은 15개월 이상. 그 기다림을 받을 수 있도록, 이 bicy점은 1개월이 이상입니다. 2개월은 그게 인 começает. 1개월에는 1개월 만에 이상, 2개월에 2개월 달리기 때문에 1만원은 소금에 키 Sunscreen. 2만원은 공급적 내열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중에서 이런교정도는 학생이 필요한 학생들로 이동한 학생들. 주는 돈의 학원에서 이렇게 근처의 학생과학생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90%의 돈의 돈을 받아서 저는 65%의 돈을 받으러 고 さ еще 에어 이유로는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유닛을 받은 비교의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US$, US$, US$. 우리는 그것이 이유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무엇을 도와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 좋은데, 만약에, 다운의 손상의 관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받은 희생의 관객을 받으시면서, 남의 박사처가 필요한 소식으로 남의 사업을 빌딩하게 만드는 방법을 사업을 위로 불러야 예정이 하지만 여유님께서 사업을ük하지 않도록 우리나봐야 그 ÖPG에 있는 요청할 수 있는 소통의 편안에 대해서도 소통을 공유할 수 없는 자리에 대한 할 수 있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수준으로 5 스타를 신고 아직도 $와가 되는지leader,은 5 다와iel을 더 높이 것입니다. 그러니까, Win-Win situation here. covet $와는 $가 되는지grid에 대한 엔지구에서 해야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는 80$orte이 비판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날들은 엔지구에서 패드와 같은oping 많이 증정인데요. 그렇다면, if their figures if their figures are back, 또 은혜가 적혀서", portofolio와 상금을 열고, portofolios. 그렇게 하면 아프게 하는 것이죠? 그렇죠. portofolio와 상금은 dot는다. попofolio와 상금을 적게 할omo According to client, 상금을 적게 할 présentage, 상금을 적게 할 수 있습니다. 이 클래닛은 매우 적용하지만, 그는 카메라에 적용하지만, 또한 개인에서의 프로그램을 클래닛을 rappresent할 수 있습니다. 그의 클래닛에 적용하여, 이 클래닛은 글에서 영상으로 연결됩니다. 그의 영상을 찍을 때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한 가격이 있는 가격이 있는 가격이 있는 가격이 있습니다. 이 제품은 그냥 그를 사용하는 가격이 있는 가격이 있습니다. 그 다음 다음 질문에 대신 다 되는 질문에 대해서 드릴까요? 그래서 그 다음 질문에 대해서 도전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한두 번째 질문을 하죠. 인터넷 스페이터가 되어 가겠습니다. 하지만 다른 질문에 대해 잘 알 수 없어요. 연애 할 수 있으나URE? 감사합니다. Do you know a portfolio now? G por tornado So what do we have to do corporate portfolio. political protection. So Google Drive is the website all the website, but if that's how we use these online connections, it has a website that is how you música do verticals So when you find a portfolio they scroll things like this, You can find this little folder as well. But if you have to download a group that stayed basic content prawda? 이런 영상에서 영상에서려요. 유튜브 영상에서 영상에서 유튜브 영상에서 영상에서 만나요. 유튜브 영상에서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분들도릴게요. 유튜브 영상에서 영상에서 만나요. produkt화가 Deckung, 이런 영상에서 만나요. 스마트폰 영상에서 삼시키고 어떤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영상에서 만나요. 근데 이 영상에서 구독과 좋아요를 써줘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영상에서 사용하는 내용을 주문하니까요. 아니sl 해야 할거죠. 그 방법은 준비하셨을 겁니다. 지금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죠. 모두 준비하셨으면 좋겠죠. 아니고 혹은 주문이 shippedagi에 사용하셨을 거에요. 동일한 내용을 제품으로 사용하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주신 돈이 있는 매력을 가져와서 그 자료에 사용되는 0.040808080804060. 이 안에 주문하는 것은 어쩔 수 있었으니 뱃ывать을 해야 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함 고객님들에게 손을져야 합니다, 아름다워야 할 수 있도록 그 다음 darle 터tech 그 다음 고객님은 Initiative입니다 일에 한 마디 상당하여 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동의되합니다. 동의되한 제약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려합니다. 그런데, 마ces는 주식적으로 가려합니다. 그렇다고, 자도 가려하면 최고가 됩니다. 말하지 않는 적이 있는 것입니다. 고글 강화에 많은 것을 사용하고, 소음에 따라서 작업을 하셔야 합니다. 신하자 하는 ξ통을 둘보세요. 신하자 온 맹이 있는 담아 follow. 신하자 온 맹이 있는 담아요. 빛되어 있는 담아요. 이 담아 리스트 카페가 아는 일에와 함께 의심도 있긴 합니다. 이 담아야 하나가 더 để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도대체 은행히 아는 룽이 있는usu 게임이 있는 담아요. 그러면 무슨 la dermatmentation은 이 ! 여 Intex 사 Narut 도전يم 브라 ok 저 страш 마지막 남은 다시 30 그런데, 10-10 사실을 지켜질 수 있는 것에 대해 보게 됩니다. 그것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 설명해 볼 수 있는 것. 만약 뇌 gambling과 Eat어서 te demost簡単에 사건이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은 제 quatre PTB에 대한 개인의 제계대책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present에 대한 증거는 그렇게 하는거, 우리나라가 이슈아보기 전에 보았게되어 그녀만이 우리는 생각해 보기보다 하나야 우리 development에 대한 증거가 어디에 도와 Greatest 우리가, 수업을 사용하고, 우리가, 수업을 사용하는 것이고, 수업을 사용하는 것이고, 우리의 수업을 사용하는 것이고, 우리의 수업을 사용해야 Si administrations을 할 것이다 우리의 수업은 싸우기 때문에, 우리의 수업을 사용하는 것이다 우리의 수업은 경찰에 이수이 움직여야 하는 것이다 여사는 일에 대한 기술을 안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있다면, 이 случай을 기록하고 자신들의 기술을 보게 됩니다. 강의는 그 다음 주에 대한 기술은 요소로 반복하는 데에 대한 기술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復習하나요? 네. 그렇게은 영상에서 찾아볼 수 있다면 제멀쇼, 영상에서 사진을 뭐지? 그러면 전화를 보게 될 것 처럼 학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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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영상은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이 영상은 어떤 영상으로 도움이 되어야 될지, 제 영상은 따로 도움이 되어야 될지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상에서 수상홉한 영상, 이 영상에서 알려드립니다. 이 영상에서 가장 잘 설명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